유원회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 때 미르제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민간재단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재단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르제단과 MOA를 프랑스에서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화면을 좀 봐주시죠. 6월 3일자 프랑스 파리 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르제단은 한국정부가 주도하고 19개 한국 대기업이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엊그제 6월 11일자 프랑스의 한 매체가 미르제단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화면 계속 봐주세요. 에콜패랑디, 금융 스캔들의 연료되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태그에는 최서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최서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최순실 씨라고 되어 있는 분 네, 최순실 씨가 개명을 한 이름이죠.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도 최서원이라는 이름은 잘 안 쓰고 최순실 씨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는데 프랑스 언론은 최서원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최서원 씨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최서원 씨가 이끄는 두 재단의 설립과 재원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최서원 씨는 한국의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옛 멘토의 딸이자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이 프랑스 언론은 이 미르제단과 K스포츠 재단을 최서원이 이끈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시를 내린 청와대 대통령과 실제 작업을 진행한 정경령 측에서 해명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자금의 성격을 게이치 않는 프랑스 단체와 의혹에 쌓인 한국인 간의 의심스러운 유착관계를 맺은 사례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콜프랑디 측은 외교적 침묵을 지키며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다. 에콜프랑디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한 책임이 없으며 사건의 전무는 한국의 내부 문제라는 입장인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프랑스 언론 매체에서 두 재단의 설립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최순실 씨가 이끌고 있고 청와대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보도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불어도 못하고 읽지를 못합니다만 저 언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언론사가 어떤 언론사인지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고 청와대가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보도가 잘못됐다면 국제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망신을 살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언론사가 있는데 제가 아직 질문 안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한불간에 이런 보도가 되고 이게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신뢰관계도 훼손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 고 에콜 빼랑디와 미르제단의 한식 사업의 영향을 이 전체적인 상황은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한식 세계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식 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는 만약에 언론 보도에 사실이 다른 보도가 됐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외신 보도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제가 그 점은 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를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두 재단에 대해서 프랑스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이후에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후 질의 때 다시 답변을 좀 주시고요. 6월 14일 날 제가 서울 외신 기자클럽이 창립 60주년 기념 보도사진전을 광화문에서 개최합니다. 이거 외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신 건가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신 기자클럽이 창립 60주년 기념 보도사진전을 광화문에서 하는데 해외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지원했는데 이 행사의 대행사가 어딘지 지금 거기 보이시죠? 어딘지 보이시죠? 아, 예. 이 대행사가 차은택 씨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김홍탁 씨가 대표로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미르제단과 K스포츠 재단과 연루되어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우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그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다 맡아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지 저는 참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맺게 되었는지 지금은 모르시죠, 장관님? 네, 저는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다음 질문 전에 경의를 파악을 하셔서 질문 때 다시 물어보면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질문하기 전에, 보충 질문하기 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일단 우선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미르제단 설립 허가와 관련해서 이메일 수발신 내용을 복원했다고 가져온 리스트를 보니까요. 파일명만 한 이만큼 두께, 지금 문서를 전문의원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굉장히 두꺼운 파일명을 복구해서 가져왔는데요. 그 저희가 찾고자 하는 파일은 없었습니다. 그것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관계된 파일만 없을 수 있나요? 덮어치게 하고 그래서 없다고 하는데요.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복원을 했는데 미르제단 설립 허가와 관련된 메일만 복원이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저희도 이 직원은 수일 전부터 그 자료를 받았다 하고 그 받은 자료를 개인 메일로 받아서 보고서에 그 파일을 첨부했고 그 파일에는 작성 날짜가 받은 직전날인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저도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라 뭐가 복구가 되고 뭐가 복구가 안 됐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국장한테 자세하게 그게 왜 딱 그것만 복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복구가 안 됐고 그 중에 복구가 된 게 7천 건인지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면 이게 국민들이 갖는 상식적 판단입니다. 그 전문성을 내세워서 뭔가 눈속임하고 이게 거짓으로 말하자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이따가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아서 위원장님께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요. 위원님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처음부터 그 주무관도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무관이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한 내용이고 이 복원을 해서 이 자료가 나온다면 나오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받았다는 기업에서는 절대로 이거는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는 못 준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동의하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해달라고 해놨고요. 이 부분도 저희도 그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닙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올렸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기술적인 내용에 관해서 유원회 의원님 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실무국장 답변을 들으시겠어요? 저는요. 실무국장 답변한 동의이어서 진심이 소송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래에 대한 소유의처가 발전을 드리면요. 이틀 범죄서 이메일을 왔다 갔다가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범죄하기 위해서 파일을 내라고 했던 것인데 파일이 이것만 보고가 안 된다는 점은 너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위원장님께서 같이 자료 기술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문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전문가 인해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다 진실을 호소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는 설정을 드리고 싶으면 어떠신지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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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t Japan 저는 BYE